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박현성형외과 전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잘생긴 여자 얼굴과 예쁜 여자 얼굴의 차이 그리고 남성적인 얼굴과 여성적인 얼굴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남성여자 보이시한 여자 잘생긴 여자 얼굴을 어떻게 하면 여리여리하면서 순둥순둥한 여성적인 얼굴로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박현성형외과에서는 관상 성형을 전문으로 하는데 관상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의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의 마음을 짐작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의 마음을 다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얼굴 생김새를 보고 아 이 사람은 이럴 것이다 저 사람은 저럴 것이다 하고 미리 판단을 어느 정도 하는 것인데 어떤 사람이 굉장히 아주 강한 성격의 여성이라고 하더라도 얼굴 생김이 여리여리 순둥순둥하게 생겼다고 한다면 모든 그 완소남들이 아 이 여성은 굉장히 여성스럽고 귀엽고 착할 거야 하고 판단을 하면서 접근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어떤 여성이 굉장히 아주 순하고 착한 마음씨인데 얼굴이 굉장히 막 남성적으로 생기고 우락부락 생겨가지고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어 이거 굉장히 싸납게 생겼네 이렇게 한다면 그 사람의 마음이 아무리 착하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은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그런 얼굴을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불리익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 병원의 관상성형수술은 마음이 착한 사람을 좀 더 얼굴을 여성스럽고 여리여리하게 만들어주는 성형수술이 바로 관상성형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환자의 사례를 들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의 근본적인 고민은 옆모습이 별로 예쁘지 않다는 점인데요 다른 곳에 비해 이마가 뒤로 많이 누워 있어서 3년 전에 이마 지방이식 수술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지방이 많이 빠져서 다시 수술을 받을까 고민 중인데요 왠지 지방이식 수술 후에 이마가 더 넓어진 것 같고 그래서인지 좀 남상인 것 같은데요 눈 이마를 좀 이렇게 세워서 좀 순하고 여리여리한 그런 이미지로 만들 수 있을까요? 하고 문의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마를 볼록하게 하면은 여성스러울 것이라고 생각하여 뭐 이마 지방이식, 이마 필러를 뭐 이렇게 막 막 맞게 되는데 그러면 윗 이마하고 아랫 이마가 있을 때 윗 이마는 잘 안 올라오고 아랫 이마가 이렇게 볼록하게 돼서 여기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눈 황비용 이마처럼 되는데 특급 연예인인 송혜교씨 이마를 잘 보면 아랫 이마보다는 윗 이마가 이렇게 볼록하게 세워진 것을 발견하실 수 있겠습니다 즉 여기 그림에서 빨간 화살표 방향으로 되어 있는 이마라인을 하늘색 화살표 라인으로 만들어주면 연예인 이마, 애기 이마라인이 되어 청순하면서 여성스러운 이마라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라인은 이마 지방이식이나 이마 필러로 볼록해진 이마 그 아래쪽은 빨간 화살표 방향으로 도리어 납작해져야 하며 위쪽 이마는 파란 화살표 방향으로 도톰하게 윤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기 두 분의 사진을 보시면 그 왼쪽에 이렇게 좀 눈 꺼진 이마를 그 뭐 이마 필러나 이마 지방이식을 하게 돼서 그 왼쪽에 윗 이마가 이렇게 세워지면서 오른쪽과 같이 이마가 되었는데 뭐 여리여리하게 순둥순둥하게 된 게 아니고 도리어 굉장히 사나워져 보이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는 이마에 볼륨이 추가되면서 이마가 팽창하면서 눈썹이 이렇게 진 눌리면서 눈썹과 눈의 사이가 좁아지면서 남성적으로 좀 인상을 쓴 듯한 이런 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난 동영상에서 우리 아이들은 고등학교나 대학생 이렇게 젊은 여성들의 경우 이렇게 눈꺼풀에 이렇게 줄만 그어도 예쁜 눈이 만들어지는데 중년 아주머니들에서 있어서는 이렇게 쌍꺼풀 수술을 하면 그냥 눈매가 이렇게 사나워지는 이유가 눈썹과 눈 사이 거리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눈썹이 눈과 가까우면 남성적이 되고 눈썹이 눈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여성적이고 순둥순둥한 이렇게 예쁜 마릴린 먼너 이런 얼굴이 되겠습니다 우리 뭐 이런 얼굴을 이제 백치미라고 하죠 자기가 아무리 똑똑하고 똑똑하고 뭐 이렇게 날카롭다고 하더라도 겉으로 보기에 좀 백치미가 보이고 부드럽게 보이면 인기가 많은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 사진에서 보시면 이마가 꺼졌습니다 그래서 꺼진 이마에 또 이마도 굉장히 좁은 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얼굴이 여성스럽고 예쁘다고 우리가 느껴지는 이유는 눈썹과 눈 사이가 이렇게 멀면서 이마 각도가 그러니까 아랫 이마와 윗 이마와 그러니까 이 여성분에 있어서 이마를 볼록하게 하게 되면 이런 라인이 없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마 각도가 이렇게 바로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얼굴형이 바로 송혜교와 같은 그 연예인 그 옆 얼굴 라인인데요 뭐 눈이 막 휘둥그레 막 이렇게 크지도 않고 뭐 콧대가 얄쌍하면서 막 이렇게 높지도 않지만 이렇게 위쪽 이마가 이렇게 볼록하면서 눈썹과 눈 사이가 이렇게 충분하게 되면은 이런 사진과 같이 여성스럽고 부드러운 이미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성스러운 얼굴 만들기 시리즈를 진행하면서 지난 동영상에서는 이 코의 관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 상암면부 관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에는 여성스러운 하관이 남성스러운 하관과 어떤 비율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동영상을 찍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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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